마지막 건 취소다 나 이거 3킬 다 스트렐라 킬인데 아이 뒤에 존나 세 스트렐라 씨발 3킬인데 천자 패턴 아 저 새끼들 씨발 미쳤네 어땠다 이거 습관이야? 헬기 떴다 떴어? 사라졌어 여기 그러네 아 근데 쟤네가 이겼네 복불복 저기 어떻게 뚫어재냐 여기 언덕 아니야? 근데 언덕이어서 딱 붙어서 가면 낙입 오 왔다 와 존네 약해 비존 쟤말고 딴창으로 비존으로 눕혔네 딴 쪽에도 있다는 거 아니야? 맞아 쓰러짐이야 얘는 왜 혼자 달려왔을까 여기 사냥 있다 뒤에 뭐야? 갓피 개피 개피 와 근처에 발소리 났는데? 그래? 눈에 근처 봐 내가 저 산볼게 오케이 수습해볼게 나 위에 이렇게 해보자 저 사냥 있는데 뜯어도 돼 벽 한번 훑어봐 팀 전문 오케이 순찰 돌고 오겠습니다 네 가야됩니다 네 안 뜨고 엇보고 붙어야된다 이거? 어 누가 정차에 있네 좀만 더 방금 여기 헬기 있던 애도 이렇게 해보잖아 그니까 차 써야겠다 아 차 안탈 거 없이 알려줬네 근데 어차피 알겠지? 그럼 내가 차로 먼저 가볼게 여기 존바탄다 여기도 주복해야 돼 여기 앞까지 붙어도 됨 어 아 트럭 두대 뭐야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아 또 집이 뭐야 쌌어? 집이 걸쳤어 대충 여기까지 붙으면 되겠네 아 근데 저 주복표 완료되서 다 살아나면 또 귀찮아지겠네 오 쉣 오 쉣 차 갑자기 급발치네 저 클러치 안 밟고 있을 때 저렇게 가도 없네 여기 자리 좋은데 근데 갈뻔했네 그니까 이렇게 살짝 걸쳐놓고 아 맞았습니까? 여기서 여기서 나오냐 쉣 주목표야 쟤네 살아났다 주목표 어 다 살아났다 세명이다 쟤네 아무도 안 잡아줘? 우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가 없어 죽음을 부른다 어 어어 와따 세긴하다 열렬한 열렬한 악수를 해주네 한명 저기 뒤에 있었거든 응 헐 헐 헐 헐 헐 키트인가 보다 팀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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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급해 헐 헐 헐 헐 헐 어 저기서 헐 헐 헐 헐 헐 나도 여기 방 누우면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? 시내 붙어 다니자 집 아래로 부을까? 그래도 되고 대부분 여기 있겠네 발소리 내지 말자 아 시끄러워 전나 시끄러운데? 아니 저거 말하는 거 상대한테 들리는 거 좀 아니지 않냐? 어 아래야 소리 들린다 쿨럭쿨럭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? 이씨발 위에 송기술 존나 쏘는데? 쿨럭쿨럭 여기 있네 화염병 우리 위치에 들켰다 이제? 오른쪽에서 우리 쏜다 이제 왼쪽으로 틀어봐 여기 하나 더 던져 최고 세 팀 한쪽 위 위 어 저기 오 땡 번쩍 가 있는 것도 이쪽으로 가야겠다 살살 보면서 이씨 난리난 어? 뭐야 두 팀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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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딱 가면 돼 한명 한명 라스트 한명 쓰러짐 쓰러짐 이중이중이중 어 이겼다 나이스 에이키모리 이거 현빈이 10킬 아쉣 인정 쌉캐리 돼버렸다 아 아 형이 딱 돼 이중아 이중아 보승해버렸어 그래서 알로직님 AK 몇 히어? 야 우리 우리 비즈는 총으로 다 이겼어 이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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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아